안녕하세요 라이즈의 은석입니다 지금 저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기차 박물관에 와있는데요 되게 날씨가 좋고 선선해가지고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팀 내 포지션은 저음의 보이스를 맡고 있구요 자신있어 하는 부분은 노래입니다 MBTI는 ISTP로 약간 차분한 성격이고 현실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약간 저희가 스케이트보드장 같은 데서 촬영했었는데 제가 보드 타는 거를 좋아해서 약간 보드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뷔 소감은 이제 좋은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연습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